요! 흥씨! 네? 바빠요? 왜요? 오늘 우리 합주해야 되는 거 알죠? 오늘? 네. 오늘 우리 저녁에 합주 있는데 이걸로 합주해야 돼. 이거 뭔데요? 이걸로 합주를 어떻게 해? 갤럭시 탭 S9 시리즈 왜? 왜 이걸로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밖이 있는데 삼성한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아, 가시죠. 이거 한 번도 안 해도 돼요? 아니, 나도 몰라. 근데 전에 무슨 영상에서 비슷하게 하는 거 봤었는데 될지는 해봐야 돼. 가시죠. 가보시죠. 보니까 갤럭시도 음악 관련된 앱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한번 합주도 하고 악보 같은 것도 좀 보고 그런 것도 좀 담아야 돼가지고 합주실인가요?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는 갤럭시 탭 갤럭시 탭에도 보니까는 음악 관련된 탭이 진짜 많더라고 옛날에 우리 뭐냐 사무소에도 갤럭시 탭으로 드럼 치는 사람 있었잖아 kazoo 그래서 드럼 앱으로 드럼, 드럼 한번 쳐보시죠. 요거? 네. 오, 오, 오! 오 근데 반응 속도가 되게 빠르다 생각보다 괜찮죠? 한 번 보여주시죠 잠깐만요 적응할 시간 좀 주세요 ㅎㅎㅎ 오 되는데? 오 된다 오 괜찮은데? 오 된다 어 어? 합주하시죠? 일단 오니까 오면은 사람들에게도 이거 들이밀어야 돼요 근데 이거 악기들 다 있나요? 악기들 다 있어요 와 진짜 합주실이었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늘 합주하는거 아니었어요? 촬영하고 계시구나 아 다른게 아니고 오늘 그 합주를 요걸로 해야 됩니다 어? 이게 뭐죠? 갤럭시 탭 S9 시리즈거든요 저 보시면 지금 합주실에 앉아계세요 아쉽다 이거 아니 이게 가능한가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어 성수님 그 뭐냐 뭐냐 갤럭시 탭 S9 있죠? 아 있죠 여기 갤럭시 S9 하하하하 오늘 그걸로 합주해야 돼 아 이걸로요? 그러니까 이걸로 합주해야 돼 여러분 오늘의 콘텐츠는요 바로 이 갤럭시 탭으로 합주하기입니다 아니 합주한다고 왜 콘텐츠 제가 이제 이걸로 악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릴 거예요 이 악보를 한 5분 정도 숙지를 하시고 이 기계 안에 있는 악기 앱을 이용해서 합주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악보를 전달을 드릴 건데요 네 악보를 보신 후에 5분간에 숙지를 하신 후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갤럭시 탭 S9 시리즈 기종을 가지고 합주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요? 하하하하 이게 밴드 버전이 아니고 빅밴드 버전이에요 베로위박스 뭐죠? 코드랑 이런 것만 따가지고 이거 펜치 펜치펜 펜치펜 하하하하 자 일단 비플렉키로 가야 되니까 이제 펜으로 비플렉키를 자 이게 인트로죠? 이제 송폼을 체크해 오 근데 이거 되게 촉감이 좋다 인트로 체크해 주고요 여기가 이제 A벌스입니다 그리고 대박발 뭐라고 아니 수정할... 악보 수정할지라 뭐야 아 이거 필기... ㅎㅎㅎㅎ 자 다들 준비되셨죠? 다들 준비되셨으면 합주 한 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ürü- asy- Boom Och 頻道 Sm30 Gamer I've lost my phone, but there's nothing I can do to show Now if it's spam or spam, the wound in my heart is a black table now Time to game the СТ caring Now if it's spam, it will turn out Working well I'll try to add more . . . . . . . . . 요새우 하하하 오새우 하하 아 이거 엄청 잘하는데? 엄청 잘하는데요? 아니 이거 겔탭 나쁘지 않은데 이거? 너무 좋다는데? 너무 재밌는데? 되게 가볍다 그렇죠? 아 그렇네 엄청 가볍네 들고 다니기 되게 좋겠다 맞아요 와 이거 겔탭 나쁘지 않은데? 아까 악보 편집했을 때 이거 펜슬로 이렇게 필기하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구요 되게 디테일하게 트래킹도 되고 맞아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려져요 오 직접 그리셨구나 되게 디테일하게 잘 그려집니다 심지어 S펜은 공짜입니다 아 이거 공짜요? 네 아 이게 공짜요? 네 아 이거 되게 좋다 근데 펜이 와 근데 갤럭시 탭 S9 이거 해상도가 완전 미친 거 같은데? 밝기 이렇게 하니까 완전 조명 같아 아니 이게 무게가 아까 우리 형씨가 말한 것처럼 무게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여러분들 악보 들고 달릴 일이 많은데 갤럭시 탭 S9 휴대성 정말 좋지 않습니까? 어우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흐흐흐 자 이렇게 오늘 갤럭시 탭 S9 시리즈로 합주하기 진행해 보았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말해요 안녕 유바 아주 다 정신팔렸구먼 아주 하하하하 근데 진짜 좋아 아 근데 이거 기글이요? 아 근데 너무 좋아 하하하하 그 네에 이거 좀 더 좋아 그럼요